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5명의 성도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이 무산됐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서석훈, 한경국, 최건릉 목사 등 3명의 후보 가운데 적합한 임무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청빙위원 10명은 청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바른미래당 기독인회 창립예배를 엽니다. 초대회장엔 이해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해운 의원은 바른미래당 기독인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미래당의 개혁정치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기독인회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정기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팀 노화선교단이 오는 17일과 18일 자살방지 뮤지컬 노수어사이드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엔 기독교 자살녀방 교육기관인 라이프오프가 함께했습니다. 주최 측은 자살녀방 뮤지컬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